집으로 가는 길이 있작이야? 무슨 상관이야. 무슨 상관이냐고. 앞으로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. 별꿀이야 진짜. 나 백호 여자친구거든? 알어. 알고 이러는 거야. 병태가 니 만났다고 나 죽일라 그러면 뭐 내가 죽어야지. 근데 그날 니가 맴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사과는 제대로 해야겠다 뭐 그런 맴이 들어서 말이야. 어떻게 할 건데? 사과. 우선은 타봐. 후회는 안 할 테니까. 내 매물 알면서 그려? 생전 천볼 만큼 이쁘니까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. 그걸 기분 나빠하면 세상에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으려나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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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